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뭔가 좀 미스테리한 그런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본문 출발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만 봐도 아시겠지만 뭔가 무속적인 거, 미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믿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싫어하고 안 믿는 사람도 있죠. 제가 이런 내용을 올리면 꼭 댓글에서 싸움이 나더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인의 생각을 주장하고 비판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댓글로 막 시비 걸고 비난을 하고 도를 넘는 거, 그런 건 좀 자제 부탁드립니다. 보이면 바로바로 지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봅시다. 제목. 돌아가신 우리 아빠가 계속 제 꿈에 나타나서 통곡을 하며 꽁꽁아, 그놈은 절대로 안 돼! 이러는데 어쩌죠? 이 결혼 엎어야 하나요? 원제, 결혼은 앞두고 꿈에 계속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악을 쓰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몇 달 앞두고 있는 이집트 후반 평범한 여자입니다. 일단 남편 될 사람과 저는 5년 넘게 연애를 했고, 이 긴 시간 동안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고요. 그래서 결혼도 결심한 거예요. 타고난 상품 매우 온화하고, 또 아니 제가 아니고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 그냥 한눈에 딱 봐도 엄청 화목한 집안에서 자란 티가 풀풀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엄마도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시고요. 또 반대로 저 역시 예비시댁도 저를 되게 예뻐해 주세요. 해서 진짜 눈을 씻고 봐도 아무런 티끌도 또 문제도 없는데, 그런 제가 이런 고민글을 올린 이유는 바로 꿈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돌아가신 저희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는 꿈이죠. 저희 아빠는 몇 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변을 당하신 건데,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손 쓸 틈도 없이 너무나 황망하게 가셨죠. 그런데요, 정확히 3주 전부터 정말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제 이름을 고래고래 외치면서 제발 결혼하지 마라, 걔는 안 된다라고 하세요. 꽁꽁아, 안 된다, 안 돼! 절대 그 놈은 안 돼! 이런 악을 쓰며 가슴을 팡팡 치면서 통곡을 하시는데, 이게 그냥 한두 번 꿈가면 저도 그리려니 하겠지만, 지난 3주년에 단 하루도 안 그리고 똑같은 꿈을 꾸니까, 그리고 그 모습들이 너무 생생하니까 정말 무섭거든요. 뭐 꿈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 사람이 무의식을 반영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렇다면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게, 제 남편들 사람 인성 하나만큼은 진짜 끝내주기 좋거든요. 제가 뭐 술도 자주 마시고, 또 진탕 취한 모습도 많이 봤어요. 또 여행도 자주 갔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계속 같은 이런 꿈을 꾸니까, 진짜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한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참고로 이거 아직 아무한테도 말 안 했습니다. 엄마는 물론 예비신랑한테도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네,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3주 연속이라고? 물론 누군가는 이걸 미신이라고 하겠지만, 만약 제가 쓴 일 하면 1년이라도 미뤄보겠습니다. 실제로 조상님이 오신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요. 쓴이도 모르는 본인의 잠재의식 속에, 결혼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게 아닐지 의심이 돼요. 그리고 1년 미뤘다고 깨질 결혼이라면, 이건 뭐 애초에 인연이 아닌 거죠. 그죠? 내 댓글. 저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미신이라고 해서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강해 들겠지만, 쓴이 본인도 모르게 느낀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적어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2번, 아니 이미 결정된 날짜를 미룬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냐? 결혼이 무슨 호떡 뒤집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리고 명분은 어쩔 거요? 꿈속에서 조상님들이 나타나가지고 반대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할 건가? 이건 그냥 헤어지자는 거랑 똑같은 거요. 그러니까 찝찝하면 그냥 헤어지는 거지. 미루긴 뭘 미뤄? 안 그래? 2번, 저도 어디선가 언뜻 들은 건데요. 죽은 조상님이 당신들 후손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게 무엇이든 도움을 주려고 하면 그거는 본인들이 살아 생전에 쌓은 많은 공덕을 왕창 깎아 먹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즉,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물론 남자 자체는 좋을지 몰라도 그 집안이나 다른 곳에 뭔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더 알아보는 걸 강력히 추천드리고 또 그 남자도 마찬가지인 게 그 외에 강호순도 그랬대잖아요. 사귈 때는 엄청 예의 바르고 세상 스윗했다고 5년이든 10년이든 철저하게 감했으면 그거 절대 몰라요. 내 댓글 근데 꼭 사람이 나쁘거나 집안이 안 좋다 그런 것보다는 그 남자가 담명하는 사주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게 아니면 두 사람의 궁합이 너무나 안 좋아서 결혼하면 둘 다 망하는 그런 추측도 가능하다 이거지 내 말은 그리고 쓴 이 나이를 보니까 아버지가 되게 담명하신 것 같은데 내 딸만큼은 과보되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매일매일 나타나서 통곡함이 말리는 걸 수도 있잖아요. 3번 점사 잘 보는 점집이라도 가보는 게 어떨까요? 그냥 꾸미고 미신이라고 무시하게 3주 연속은 너무 무섭잖아. 안 그래요? 그냥 미신이라 해도 그래요. 사람이 가끔은 미신도 의지를 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내 댓글 무단집에 가면 오히려 호구라 아이고 호구 왔네 이래가지고 사기당합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사람을 써가지고 뒷조사를 해보세요. 흥신소 같은 거 말이지. 4번 인간은 말이죠. 아무리 잘라도 마찬가지 그게 무엇이든 한두 가지 단점은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게다가 5년이면 그 단점들 보이고도 남았어야 할 기간인데 글만 보면 나에겐 너무나 완벽한 남친 이거네요. 글쎄요. 뭐 여하튼 엄마는 무조건 스니 팬일 테니까 꿈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엄마한테만. 그리고 무슨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결혼 미루고 그 반응을 좀 보세요. 5번 이 글을 보니까 예전에 읽었던 글이 생각나서 글쎄 봅니다. 그때 그 스니는 어릴 때 외할머니와 같이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외할머니는 자기 외손녀를 금이야 오기야 엄청나게 이뻐했었고 또 이분이 무단까지는 아니지만 신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톡하면 찾아와서 그 집안 자기들 집안 대소사를 물어보곤 했었다고 해요. 그러다 할머니는 고령으로 돌아가시고 또 시간이 흘러 스니는 나무랄 데 없는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이 확정되자마자 외할머니가 계속 스니 꿈에 나타나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결혼을 말리셨다고 해요. 꽁꽁아 걔는 안된다 이렇게 너무나 생생하고 또 반복적인 꿈이라 무서웠지만 근데 아무리 그래도 고작 꿈 때문에 결혼을 물리기엔 남자의 인성도 또 집원도 너무 좋아서 그냥 무시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여기서 스니의 엄마가 결정적인 꿈을 꿔요. 외할머니가 엄마 꿈에 나타나가지고 완전 귀신같은 모습을 하고 나타나가지고 스니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질 끌고 갔대요. 그리고는 엄청나게 큰 물통인가 항아리인가 여하튼 그쪽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얼굴보다 더 무서운 도끼가 가득한 목소리로 우리 꽁꽁이 결혼시켜서 그 놈 손에 죽게 할 거면 이년부터 먼저 죽어라 이 망할 년 죽어! 이러면서 자기 딸의 머리를 물에다 콱 쳐박았다고 해요. 헐. 그리고 이때 너무 무서웠던 스니 엄마는 어머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깼는데 일어나 보니까 온 몸이 물에 들어간 것처럼 아니 막 침대까지 다 젖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어찌어찌 해가지고 파혼을 했는데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몇 년 뒤에 그 남자의 소식이 들려왔대요.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인이 뭐냐면 폭행 및 익사였다고 해요. 헐. 6번. 아니 겨우 5년 사귄 거 가지고 보장은 무슨 보장? 보험이세요? 자신감이 과하군요. 10년을 만나다 결혼하고 살아도 모르는 게 사람인데 너무 쉽게 가는 거 아니야? 7번. 아니 미신을 떠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아빠랑 할머니는 저성에서 잘 살고 있는데 아니 이게 뭐야? 우리 딸내미가 웬 이상한 놈이랑 결혼을 하려고 하네? 직접적인 위혜가 아니라 해도 몇 년 같이 살다 죽거나 여하튼 되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게 불보듯 뻔히 보이는 거야. 자기들 눈에는. 그래서 염라대왕한테 사정사정 해가 와가지고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말린 거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거 개꿈 아닙니다. 물론 반대로 아빠가 따뜻하게 웃으면서 반겨주면 바로 다음 날 일어나자마자 바로 로또라도 사야겠지만 3주 내내 똑같이 악을 쓰고 통곡하는 거면 이유가 뭐겠어요? 설마 로또 사라고 통곡하겠습니까? 아니잖아. 거기다가 아빠는 물론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나타나가지고 온 가족이 통곡을 하면서 반대를 하는 거면 이건 분명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죽은 사람 추억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8번.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돌아가신 내 아빠랑 할아버지 거기다 할머니까지 무려 3분이나 나타내고 거기다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주 동안 매일 통곡을 했다고? 저 미신 안 믿고 무교인데도 엄청 찝찝하고 소름끼치는 꿈입니다. 아니 그 남자 진짜 좋은 남자 맞나요? 그렇다면 예비 시댁 쪽에서 쓴 이에게 절대로 말 못할 모른 그지같은 그런 끄림칙한 사정이라도 있는 거 아닌가 잘 좀 알아봐요. 이상하잖아. 9번. 나는 뭐 미신 같은 거 하나도 안 믿는 사람이라서 이런 거 봐도 하나 모르겠어.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는데 말이지 쓴이는 남친을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만? 아니 그래 뭐 짧게 5개월 만난 것도 아니고 5년 동안 만났으니까 본인 생각에 어느 정도 신뢰가 있다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말이지 과연 정말 그럴까? 세상에 단점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려고? 안 그렇잖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것은 자기 단점을 일부러 숨기고 있다거나 그게 아니라 해도 쓰리 눈에 콩깍지가 팍 씌여가지고 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보고도 모르는 척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후기는 잠시 후 2부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후기가 원래 없었어요. 이 영상 거의 다 만들어갈 때쯤 짧게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잘랐어요. 금방 가져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올리는 즉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겠습니다.